선배가 여긴 웬일이야? 따라와. 왜 이래? 이거 놓고 얘기해. 내가 할 얘기 있다고 했지? 지금 하려고. 7,800원이요. 안녕하세요. 나 오늘은 선배 얘기 듣고 싶지 않아. 난 해야겠어. 선배 입에서 나올 얘기 뻔하지 않아? 선배는 우리 엄마한테 무시 당했고 상처 받았고 계속 날 밀어내는 선배한테 매달리는 한 선배를 질리게 하고. 우리 결혼하자. 다시 말해봐. 선배 지금 뭐라 그랬어? 하자고 결혼. 너랑 나 한번 해보자고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Sentinel.